아개꽃 최종화 아개꽃 최종화가 방향되면서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엔딩이 나왔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고도 의식을 찾은 도현수와 차지원의 대화는 이상했습니다. 도현수요?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말로 향하고 있던 아개꽃 최종화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기억의 조각들이 사라지게 되어버린 도현수 그리고 기억 속 한 조각인 차지원과의 추억마저 가위로 우려내버려졌죠. 15화까지 이장살인 사건과 연쇄살인의 범인은 누구일지에 대해 집중했었는데 백희성의 등장으로 소름끼쳤던 장면들도 많았고 앞서 방영된 내용들을 돌려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찾던 공범인 백희성의 죽음과 도현수의 총상으로 인해 지난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도현수가 말했던 기억의 시작이었고 이제는 기억의 끝이 될 수도 있는 낭떠러지였으니까요. 다행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도현수가 차사고 전과 지금이 연결된다고 한 것으로 백희성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어버리게 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백희성이 아닌 도현수로 차지원과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백희성과 도민석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것이죠. 백희성의 집 정원에서 나온 애장품인 손톱들은 어떻게 노는지 모르니까 그동안 많이 외로웠겠다. 놀 줄 모르는 백희성에게 알려준 놀이재료를 구하기 위해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자의 아들로 살아왔고 백희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도현수에게 과거를 잊고 새롭게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많이 방황하고 헤매게 될 거야. 그래서 반드시 시작점이 필요해.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너밖에 없어. 어쩌면 드라마의 제목이 악에 꽂힌 이유는 연쇄살인마의 자식. 살인용이자 살인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색안경 끼고 편견을 가지고 주변을 판단하지 말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기까지 악의꽃 마지막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악의꽃을 함께 보며 많이 부족한 제 영상과 함께 해주신 악의꽃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다른 드라마 리뷰에서 또 만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런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